오늘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붉은 용이 막 나타날까? 그들은 머리가 일곱 개나 달려있을까? 그것들이 의미하는 상징들이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중국이나 여러 동남아에서는 용을 상서로운 동물로 보는데 기독교에서는 아주 사탄으로 보고 있다는 것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들레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하늘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의에 누이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쏟아지는 별빛들 먼 길마다 안고 어렵게 어렵게 찾아온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천사들의 합장 이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광경들입니다 그런데 유한계시록은 태어난 아기 예수를 삼켜서 인간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그 집요하고도 무시무시한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공자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눕니다 그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파괴형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분만이 인간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총동원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창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려올 때 방해받았다는 설화는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것일까? 한번 들으시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모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처녀 마리아 이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징조,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정혼료의 말을 믿고 자기는 바람피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 말을 믿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나눴던 요셉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둘째로 돈의 눈이 어두워서 만삭된 가난한 여인을 거절했던 비정한 여관 주인이나 두사리아의 모든 남자아기를 죽이라 명령했던 잔인한 해롯 왕과 그 일파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사사건건 시비를 걸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 당국자들 이들은 사탄의 하수들과 조력자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탄생 등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거나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방관자들 이게 세 부류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단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참 회계를, 진정한 회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회계하지 않으면 결단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남발이 울리자 먼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던 24장노들이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을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이든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일곱째 봉인을 열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풀리자 마지막으로 있을 일곱 대접 재앙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점점점점 그 강도가 세워졌죠 이것은 뭐냐 하면 일곱 대접이 어떤 것인지를 24장노들이 행한 경배 찬송에 드러내 있습니다 키워드는 전능하신 이에 왕노릇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대접 재앙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사탄을 멸망시킬 마지막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곱 대접 재앙 시리즈가 계속되는데 그 직전에 있는 일들 이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를 옷 입은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인이 그 발은 달을 밟고 머리에는 열두 별이 반짝이는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만삭의 몸으로 지금 출산을 앞두고 진통 중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광경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붉은 용이 머리는 일곱에 뿔은 열이나 달려있고 그 여러 머리에는 일곱 왕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 힘 또한 엄청나서 꼬리를 한번 휘두르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 3분의 1이 이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뭐예요? 아니 용은 사탄이죠 사탄은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이 천사장들인데 천사들의 3분의 1씩 이렇게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갖다가 땅에다 흩어버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붉은 용의 시선은 진통하는 여인에게 꽂혀 있었는데 곧 태어날 아기를 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곧 이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붉은 용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순식간에 옮겨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광경 또한 어렵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어? 아기는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갔는데 그 여자는 또 뭐예요? 아기를 안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난해한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모든 많은 것들이 상징 언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중의법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것과 저것 두 가지를 의미하도록 상징하도록 만든 중의법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시니 이적에 해당되는 헬라오 세메이온은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표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인만웰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징조라고 했죠 이것 또한 세메이온 표징입니다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건 자체, 일어난 일보다는 그 사건에 담긴 의미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는 그 전부터 빛과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조건만 맞으면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전에 노아도 수없이 무지개를 보았는데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무지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담아놓으셨고 무지개는 새로운 표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안에 가장 큰 사랑을 담아놓으셨고 새로운 표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겨놓으신 표징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과연 마리아일까요? 아까 중의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뜻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표징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어떤 인물도 절대로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엄청난 영도자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가나한 땅에 못 들어가게 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사람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훌륭한 사람은 뭐예요? 존경의 대상입니다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성경이 해를 태양으로는 있고 발을 밟고 있다고 마리아를 그렇게 신격화시켰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카도릭은 하나님의 표징을 읽지 아니하고 사건 자체에 부각하여서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로 마리아를 하나님 차원으로 높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카도릭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틀립니다 이것이 카도릭의 가장 큰 오류이고 모든 종교에서 흔히 범하는 잘못입니다 좀 그럴 듯한 사람을 다 신격화시키고 부처님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렇죠 이 여인이 마리아가 아닌 증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마리아라면 우리들은 누구의 자손? 마리아의 자손이라는 웃기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를 덧입고 발을 그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열두관을 썼다고 그랬죠 열두관 열두관은 새 이스라엘 내 열두 집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마리아가 그러면 왕이네 우리들의 그렇게 높인 적이 없다고 끝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을 듣고 저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떤 목사가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어요 아니요 웃을 일 아닙니다 웃을 일 절대로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아니요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절대화시킬 때 당연히 일어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문선명이도 이만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단인 이유는 하나님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아니고 내가 구세주야라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도 기독교에서 있죠 인류 역사상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지금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하찮은 사람한테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랬다가 사람한테도 제가 큰일 나요 그죠? 하나님한테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황 무엇을 주장했죠 그것도 신성 모독 중에 모독이에요 그런데 그 차원을 정말 우리 정신 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중요한 관점 하나 자주 설명드려요 그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는 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등장했죠 그죠? 그 모습은 이 땅에서 태어나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당당한 모습 장군의 모습 때로는 백마를 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갓 태어나신 어린아기로 등장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절대로 시간순의 배열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각 사건, 각 광경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는 의도는 하나님한테는 눈꽃만 침도 없어요 그죠? 이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중의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 교회는 그래서 교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밑으로 모인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자손들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또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죠 주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그랬죠 이 말 뜻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는 성령의 산물이에요 동시에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행위들을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교회가 내가 행하고 있는 일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상대방을 살리는 것인가 그것을 헤아리셔야 돼요 헤아리셔야 돼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태양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뜻이고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통치성을 얘기해요 머리에 쓴 열두별은 새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 곧 우리들을 상징해요 여인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태동을 뜻해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출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인인 교회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인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야 돼요 이제 붉은 용은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사탄을 용으로 묘사하였을까? 스카펙 박사는 그에 져서 거짓의 사람들에서 사탄을 비존재라고 하였어요 Numbing,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Being, 인격, 인격과 사랑이 없다는 존재예요 사탄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나 인격이나 사랑이 전혀 없는 파괴하는 용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용에게서 자비나 사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붉은 용은 머리가 일곱의 각 머리마다 멸류관을 쓰고 뿔은 열 개나 되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라고 하였어요 즉 사탄이 일곱 머리와 열 개의 뿔이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과 힘에 버금가는 것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일곱은 완전한 용, 곧 하나님의 용이고 살리는 용이에요 깨달아 알게 하는 용 그런데 이 붉은 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소가 뭐예요? 고자지라는 것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일곱 용, 살리는 용 대신 하나님의 말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용 대신에 이 사탄은 오직 파괴하는 뿔 뿔은 파워를 상징해요 파괴력, 그 뿔만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천사장 미가일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붉은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여기서 처음 언급되는 미가일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에는 붉은 용인 루시퍼와 더불어서 세 천사장들이에요 수많은 천사들을 3분의 1을 거느립니다 자기가 지니까 자기 쫄개들을 전부 땅에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란은 실패로 끝나고 자신의 졸개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 아니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사실이에요? 실제로 붉은 용이 나타날까?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이 안에 담겨 놓은 우리들이 살면서 끝도 없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져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요 아무리 제가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내리를 갖다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하면 귀신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게 목사라고?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나의 통상하는 이야기들을 글로 적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왜요? 끝도 없이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붉은 용의 정체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면서 온 천하를 깨는 자, 곧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일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절대로 안 돼 이 땅에 쫓긴 사탄들이 사력을 다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사역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삼키려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다는 것 또한 동시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교회, 광야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는 곳 1260일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있을 것인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마흔두 달, 한때, 두때, 반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초림과 제림 사이에 있을 일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들은 그 중간에 태어나고 죽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가운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고칠 년 대환란이다 참고 견뎌라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꼭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가셨죠 사우랑에게 쫓긴 다위도 광야로 보내셨고 예수님도 공생의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광야가 도대체 뭐길래 그건 뭐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돈도 명예도 부도 지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광야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는 물도 있고 뭐도 있고 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숨쉬기 수도 공기가 당신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모두 다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감사하라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탄의 방해로 미혹에 넘어가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탄의 세력들을 박멸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아니하시고 정조를 지키면서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정말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지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성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랑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소중한 것 찢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차근차근 능히 이기고 견디고 넘어가서 최후의 승리 참여하고 혼인잔치 참여해서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